안녕하세요. 메드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미국 주간 실업 수상 청구 건수 일라일리 시적 발표입니다. 터미네이터 영화가 실현될 가능성은 없다고 앨런 머스크가 얘기했는데 샘 알트먼은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했죠. 둘이 약간 보는 견해차가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상과 같은 영화가 일어나겠느냐. 아이언맨에서도 그런 게 나오죠. 수트를 조작해서 나쁜 놈의 소나기 안에 들어가 버리면 엑스맨이었나요? 다 갑자기 우리를 공격하는 그런 것들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건 확실하죠. 어쨌든 기술의 발전이 그런 것이 위험할지 안 위험할지 인간이 생각해보는 단계까지 이르렀다. 옛날에 이런 고민했나요? 이런 고민조차 안 했죠. 왜냐하면 TV에 나오는 마징가 제트니 로봇 태권브이가 실제로 그런 것들이 등장하리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건 만화지. 로봇이 움직이는 시대가 올까? 그런데 지금 로봇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화두로 지금 걸은 옛날에는 그런 거를 화두로 던지면 아무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누가 그런 거에 관심을 가졌을까요? 로봇 장난감도 엉망진창인 시기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알고리즘 매매라는 것이 지금 확실시되고 있거든요. 지금 상황이 뭐 결국 뭐 이거 그거잖아요. 맨날 댓글에 달리는 게 그런 거를 후리를 할 줄 알았으면 급락을 예측했어야지. 그 얘기가 왜 나오냐면 급락을 한 뒤에 핑계를 찾기 때문에 그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어쩔 수 없는 비난이죠. 받아들여야 되는. 아니 그거를 그러니까 아무리 해석해도 해석이 안 되는 것이죠. 해석이 안 되는 건 왜 해석이 안 되느냐. 인간이 안 했기 때문에. 인간은 인공지능이 아니니까. 인공지능 로봇은 우리가 주름을 눈가 주름을 정말 사람처럼 하고 표정 진짜 같이 하고 영국에서 나왔잖아요. 피부 조직같이 정말 로봇이 씨룩씨룩거리고 이게 정말 구현을 해냈다. 그렇다고 인간의 감정을 로봇이 느낄까요? 뭐 또 모르겠죠. 공상과학 영화에는 나오잖아요. 인간이 막 터미네이터가 눈물을 흘리고 인간의 감정을 이해를 하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그렇게 인간의 감정까지 전부 이해해가지고 100% 이해해서 인간이 되는 삶은 사실 꿈꾸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인공지능은 그런 감정이 없어요. 아예. 그러니까 인간은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매수 버튼 누르려고 하더라도 하다가 멈칫할 수 있잖아요. 아무리 냉정한 사람이라도 자기가 매수 버튼을 정말 매수의 근거가 100% 내 마음속에 확실하다고 하더라도 매수 버튼 누르기 직전에 멈칫하는 것이 인간의 심리입니다. 그렇죠. 인간의 본능 아닙니까? 매도 버튼 누를 때도 똑같죠. 이거를 지금 팔아야 된다는 확신이 모든 거를 내 연구 결과치가 100%를 가르쳐서 내가 마음을 먹고 버튼을 누르려고 하더라도 손가락 끝에서 움찔거리는 게 사람의 심리라고요. 그렇죠. 이걸 여기서 실현해? 여기서 좀 더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반대로 손실이 벌어졌을 때 여기서 손절매를 안 하고 조금 버티면 손실이 조금이라도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고민 인간이 하죠. 인공지능은 그런 고민 따위 안 한다는 거죠. 겉으로 눈물 흘리게 만들어봤자 눈물은 악어의 눈물인 거죠. 그냥 우리가 인공 눈물을 로봇에 탑재해가지고 나오게 만드는 거지. 그 인간의 감정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알고리즘 면에 인공지능 면에는 얄짤이 없다는 겁니다. 그냥 거기에 조건에서 해석 수식이 나와버리면 그냥 실행을 옮겨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로봇에게 나쁜, 예를 들어 공성학적 로봇에게 나쁜 뇌에다가 나쁜 거를 주입해버리면 일말의 여지도 없이 인간을 다 쏘죽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지금 샘 알트먼이 얘기한 그게 그렇게 되면 될 수도 있겠죠. 지금 얘기를 드리는 게 계속해서 해석해도 답이 안 나오는 게 인공지능이 그냥 얄짤 없이 행동하는 행위의 결과이기 때문에 인간이 아무리 해석해서 핑계를 붙여봐야 그 해석이 안 되고 계속 비아냥만 들을 수밖에 없어요. 사후 해석이지 않느냐. 그럼 인공지능이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간 실업수상 청구고수. 그럼 또 이거 지금은 주가가 올랐으니까 이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거죠. 그럼 그 전에 급락했던 이유가 이 주간마다 나오는 그대 변동도 심해가지고 예를 들어 지금 다 방학 시즌이고 다 휴가를 떠났는데 누가 실업수상 청구고수를 청구하러 가겠어요. 관공서도 노는데. 그렇죠? 그래서 자연적으로 여름휴가 때문에 줄어든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 그것까지 감안하는 게 아니고 그냥 지금 일단 줄어들었으니까 주가는 반등하고 줄어들었으니까 그러면 주가가 급락할 때 실업수상 청구고수가 올라가지고 그 실업률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아직 경기침체 리세션으로 간다. 이런 것 때문에 빠졌다고 해석을 했으니까 그러면 지금 주가가 반등하고 실업수상 청구고수가 빠졌으니 이제 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실업수상 청구고수가 올라가고 실업률이 너무 올라가고 경기침체로 가는 거 아니야? 하는 리세션의 공포 때문에 빠졌다. 이렇게 해석을 했었으니까 그걸 상쇄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또 실업수상 청구고수가 내려갔으니까 그게 리세션의 공포가 없어졌다. 리세션의 공포가 무슨 주간 단위로 움직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인공지능이 행동을 그냥 알아서 얄짜롭게 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해석을 사후에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안 되니까. 원래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안 되는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앞으로 더 심해지겠죠. 인공지능에게 맡기는 게 더 심해지니까. 지금 뉴스도 인공지능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뉴스 딱 나오는 거 보고 밑에 보면 글쓴이가 인공지능이에요. 채치피트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냥 뽑아져 나오는 뉴스도 다 인공지능이고 매매도 인공지능이에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알고리즘 짜진 대로 뉴스 내보내고 매매하고 이래버리니까 인간이 해석을 해도 사후 해석이고 그걸 해석을 해서 껴맞추려고 해도 인공지능의 행동에 대해서는 그냥 저기로 해석할 수가 없어요. 인공지능을 고민 없이 해버렸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굉장히 여러 가지를 대입해서 지금 고민해서 나온 결과라고 생각하잖아요. 앤 캐리 트레이드가 있었느니 리세션의 공포였느니 어떤 일부 해치펀드에서 매도를 동시에 다발적으로 냈느니 여러 가지 해석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여러 가지 해석을 해서 몇 프로 정도의 비율로 그렇게 떨어졌을까 해석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의미 없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그것도 어떤 조합으로 넣는데 그 변수가 무슨 변수로 나올지 몰라요. 인공지능이 학습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뽑아내서 내가 매도 의견으로 인공지능이 딱 정해버려서 매도를 해버렸으면 걔 머릿속에 들어가서 그 알고리즘을 다 뜯어서 역순으로 해서 조사를 해야 돼요. 지금 그건 오래 걸리는 일이죠. 어쨌든 간에 지금 이번 주는 계속 실업 수상 청원권 수는 높게 나왔어요. 2주 연속 계속 실업자. 이건 신규 실업자예요. 주간별로 새롭게 실업자가 돼서 청구하러 간 사람들의 건수고 계속해서 지난주부터 이번 주도 계속 실업 수상을 계속 받고 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많아요. 그럼 만약에 거기 포커스를 맞추면 지금 이게 말이 안 돼요, 또 해석이. 계속 실업 수상 청원권 수는 지금 2021년 이후에 최고치를 계속 계속하고 있는데 그럼 아직도 리세션의 공포가 있어야 되는데 왜 주가가 반등했냐. 그러니까 주가가 반등했는 이유를 찾으려니까 신규 실업 수상 청원권 수가 올랐으니까 그걸 대입하는 거죠. 계속 실업 수상 청원권 수는 늘었는데 그걸 싹 빼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계속 실업 청원권 수가 올랐다고 계속 해버리면 리세션의 공포가 실업 수상 청원권 수 때문에 실업률로 인해서 왔다. 이거에 대한 반박을 할 게 없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 결국. 기업의 실적을 보겠습니다. 기업의 실적이 좋게 나오면 리세션이 아니겠죠. 일, 일, 일의 실적이 엄청 좋게 나왔네요. 플러스 36%, 순이익 68%, EPS 68%, 일회성 비용 제거해줬더니 86% 올랐습니다. 이거 다이아비츠 그때 했죠. 2024년도 1분기 실적 프리뷰했죠. 프리뷰가 아니라 1분기 아니라 봤죠. 다이아비츠 이게 50% 올랐습니다, 비만치료제가. 이 비만치료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70%입니다. 그리고 저기도 얘기했었죠. 여기가 있다, 뉴로사이언스 부분이 있는데 뉴로사이언스 부분은 마이너스 12% 나왔습니다. 지금 그 두 개만 있는데 바이오젠하고 에자이에서 나온 레카네마비라는 물질로 만든 약이랑 일라일리가 만든 도나네마비라는 물질로 만든 치매 치료제가 있는데 이거 정말 극초반 치매만 약간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당연히 중증 치면 안 돼요. 그건 정복할 수 없어요, 아직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결과도 나오고 있죠. 이게 너무 과대평가되어 있다, 여기에. 그리고 이게 부작용이 또 많다. 그런데 이거를 일단은 저기죠. 약간 이거는 뭐라 그럴까, 한 번 운빨로 터질 것 같은 조그만 그거죠. 포텐이 터질 것 같은 약간의 자루 같은 거죠. 조그만 자루인데 보물 자루인데 언제 터질지 모르는 하나 더 갖고 있는 거고. 원래 이 일라일리의 저기가 저기죠. 지금 비만 치료제로 노보노지스크랑 경쟁하고 있지만 원래 당뇨병 치료제 시작했는데 당뇨병 치료제의 대명사 인슐린을 상용화한 업체가 바로 일라일리 아닙니까? 일라일리가 결국 인슐린을 상용화해서 이 자리까지 온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없는 데서 지금 맨땅으로 온 게 아니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도 보령 같은 업체 있죠. 보령지역이 보령으로 이름을 바꿨죠. 우주에 간다고 이 얘기 나오는데 지금 일라일리리도 우주에 갔어요. 지금 왜냐하면 지금 이거 보시면 우리는 살짝 띄워보세요. 살짝 띄워보면 바로 가라앉죠. 중력이 있어요, 지구에는. 지구에는 중력이 있는데 우주 가면 닐 암스트롱 같은 거 달나라에서 둥둥 떠다니잖아요. 중력이 없어요. 중력이 없다는 것은 순수한 결정체를 뽑아내기가 더 쉽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력이 있으면 한쪽으로 몰리거든요. 한쪽으로 몰래서 순수한 결정체를 뽑아내기가 어려워요. 한쪽으로 쏠려버리기 때문에. 요즘에 우주에 가서 약을 개발하고 있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서 머크의 키트로다는 벌써 우주정거장에서 뽑아냈어요, 키트로다. SC제형을. 그리고 일라일리리도 마찬가지예요. 일라일리리리도 우주정거장을 갔는데 얘네는 바로 그 시료를 갖다가 그 우주정거장을 가는 우주인한테 그걸 주면 그대로 관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얘네가 개발했어요, 지금. 예를 들어 지금 일라일리리가 예를 들어 뉴로사이언스 부분에서 아까 도난의 합이 극초반이고 약간 부정적인 부작용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다. 그걸 만약에 우주에 가서 더 순수 결정체로 만들어서 시간도 절약돼요. 순수 결정체로 만들면 순수 결정체를 뽑아내기 위해서 지구에서는 그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중력 때문에 가라앉는 부분을 이걸 회피해서 더욱더 순수한 결정체를 뽑아내기 위한 연구와 시험 시간이 오래 걸려요. 우주에 가면, 물론 우주에 가는 비용이 지금은 굉장히 비싸겠지만 그게 만약에 낮아진다고 하면, 엘론 모스크처럼 계속 재활용을 하고 그것을 발사하고 이런 것이 상용화되면, 활성화되면 여기 우주에 가는 비용이 낮아지면 거기 가서 순수 결정체 뽑아내는 비용이 더 싸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라일리리가 저 뉴로사이언스 부분에서 우주에 가서 더 좋은 약을 개발해서 온다. 그러면 지금 바이오젠, 에이자이가 먼저 레카네맙이 나왔지만 도나네맙이 우주에 가서 만들어서 더 좋은 효과를 내게 되면 이게 1, 2가 뒤바뀔 수가 있는 거죠. 아직 1, 2라고는 없지만 먼저 출시한의 선점 효과를 역전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지금 이 회사의 강점이라고 하면 강점이고 그러니까 노보노디스코와는 다르게 굉장히 다양한 분야가 있다는 거죠.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서프라이즈, 1.33빌리언 달러 서프라이즈 나왔습니다. 발표는 11.3빌리언 달러 나오고요. 어닝은 4분기 연속 서프라이즈네요. 평가는 2.74달러 나왔는데 주당 순위가 3.92달러 나와서 무려 42.93. 4분기 중에서 가장 큰 폭의 차이가 나는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이 동그라미 원하고 실제치하고 엄청난 격차가 있죠. 겹치는 부분조차 없을 정도로. 대단한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955.67 그때 봤는데요. 18.80만 오르면 되네요, 지금. 그러면 여기 평균치에 도달되고요. 저번에 봤죠? 스트롱바이예요. 스트롱바이고요. 15바이에 3홀드. 강력 매수입니다. 일라이리 그때 조정을 받아서 중요한 위치에 왔는데 거기서 반등을 했겠죠? 반등할 확률이 높다고 했는데 역시 나네요. 여기 그때 여기서 여기서 바로 지금 갭 상승이 나오면서 지금 51선을 돌파를 하고 있다. 주봉, 월봉으로 볼까요? 주봉, 월봉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지 않았나요? 그때? 그렇죠? 맞죠? 2022년도 초반부터 계속해서 50주선만 타고 오고 있었다가 정말 오랜만에 50주선하고 이격이 줄어드는 뭐라 그랬죠, 이게? 이렇게 되면 50주만의 기회인 거예요. 50주만의 기회. 그렇죠? 별다른 일이 없으면, 그렇죠? 별다른 일이라는 게 실적이 갑자기 망가진 일이 없으면 실적이 계속해서 최고치 어닝 서프라이즈를 찍는데 기술적으로만 만약에 이격이 중요한 부분까지 온다. 그거는 정말 절호의 매수 찬스죠, 이거. 그때 그래서 말했는데 지금 장대 양봉이 지금 탄생됐습니다. 월봉으로 볼까요? 월봉도 지금 사실 이격 조정에 불과합니다. 엔비디아도 똑같아요, 결국.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격이 상당히 벌어졌는데 밑으로 쭉 내려왔다가 밑고리를 쫙 뽑아 올렸습니다. 지금 엔비디아도 10개월 선에 걸려 있죠. 여기는 지금 미국 증시는 주로 50, 200을 써가지고 지금 50, 200이 한참 밑에 있는데 10개월 선 그려보면 이것도 엔비디아랑 비슷할 겁니다. 50개월 선, 200개월 선 여기 있어요. 이거 엔비디아랑 일라일리 같은 거는 50개월 선, 20개월 선 볼 수가 없어요. 너무나 급하게 올랐기 때문에 50개월 선까지 내려간다는 거는 엔비디아 일라일리에서는 추세 훼손이에요, 이거는. 지금 얘네는 10개월 선을 그려서 봐야 돼요. 원래 우리나라에서는 10, 20, 30, 10, 20, 60, 120 이렇게 그려놓거든요. 근데 얘는 50으로 그래서 좀 느려요. 물론 이렇게 하니까 장기 투자를 하기도 쉽겠죠. 얘네는 짧게 보지 않고 50개월을 갔다가 보니까 50개월, 50선을 단기 이동 평균선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얘네는 50이 단기 이동 평균선이고 200이 장기 이동 평균선이에요. 우리나라는 생명이 짧으니까 5, 10, 20 이렇게 보죠. 그걸 아예 안 보여, 얘네. 어쨌든 간에 지금은 너무 가파르게 오른 엔비디아나 일라일리는 우리나라 기술적 부분을 대응해서 5개월이나 10개월을 그려보면 여기 밑골이랑 거의 맞아떨어지는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 그려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절호의 매수 찬스가 왔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또 상승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저렇게 가파른 각도를 보이고 가더라도 중간, 중간에 쉬어서 각도를 조금 누워주면 다시 갈 확률이 높아져요. 오늘의 한 줄 매듭 평균입니다. 그래서 살도 빼고 먹고 엘러머스가 운동도 하고 주사도 맞고 이런다는데 살 뺄 때 빼더라도 좀 먹고 삽시다. 맛있으면 뭐라고요? 0칼로리.